근데 안 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나 너 웃음 시키고 싶어? 어 어떻게 해? 네가 웃음 하려면은 어 네가 땡땡땡땡땡하고 그냥 무리적으로 내가 계속 줄게 아, 다 죽여? 아, 그 와중에 정치질... 일단 유비, 이거 우리 신라를 깨면 안 돼? 아, 아니 나는 너 안 해, 어차피 오, 야, 너 안 한다고, 너 안 한다고 에이, 뭐야 에이, 나를 모르겠네 아니, 이거 한 명만 쫓으면 이겨요 어? 그냥 한 명 쫓으면 이기는데 그걸 왜 거짓 아, 이게 이고 싶어 하니까 진짜야? 아 유비, 진짜로? 진짜로! 딜 아, 딜 와이파이 딜 딜 거래는 깔끔하게 하지 아, 당연하지 어디든 RUN 계속해서 이렇게 땡땡땡땡 계층 잔라 아니야, participated enos 비열해지나 땡땡땡 에듀 뱀 아, 유치해 아, 유치해 너무 유치한거야? 누구 일단 스탄이예요 üzer 촬영이 그거 뭐야? 나 찍고 안 나왔어? 이거 뭐야? 나 나이 40 넘었는데 둘이 한이 벌떼가 아니라 쉬어, 쉬어, 쉬어 쉬어, 쉬어, 쉬어 짐이 됐어? 피디님, 이거 제재 좀 주세요 탈락된 거 아니야?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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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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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어, 유치해 됐어 다음 판, 다음 판 여기서 나 태모스 이렇게 쿡한 게임 처음 해봐요 자 땡 어려 이거 너무 너 바로 이길래? 바로 이기고 싶어? 솔래가 이기... 아니 어떡해, 아까 내가 이기고 싶어? 그 딜이었잖아, 원래 이겨 그럼 왜 갑자기 승리를 주는겨? 야, 둘이 뭐 하는 거야? 우리 나중에 여덟 명에서 먹는다, 우리? 어떻게 하지? 어? 그러면 8대2로 싸운다, 야, 나중에. 8대2로 한다? 어? 왜? 이게 뭐야, 게임을 그렇다고 제대로 한 것도 아니야. 둘이 먹어서 뭔가 필승의 작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판결을 내려주세요. 시간 제한을 주세요.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미션을 진행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형이 이어야 되나, 그러니까요. 시간 제한이 없어. 형 탈락시키자. 그러니까. 어른 만들면 형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기면 되죠. 그렇지. 그렇지. 윤비가 어른 만들고 있던이. 그게 더 쉽지. 나 잡을까? 야, 너 왜 유진이를 이기게 해줘? 네가 이겨. 빨리 뛰어다녀. 나 힘을 쓰지 말고. 형이 어른만 하면 이겨요. 뭐야, 나 잡게? 빨리. 윤비 오래라, 윤비. 땡 해줘야지. 자기가 이기려면 땡 해줘야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워진다니까요, 더. 나 잡고 제일 빨리 잡으라니까. 형이 탈락하면 되잖아요. 제주가 내가. 죽었어, 빨리 이제. 둘이 되게. 어차피 형이 이겨요. 오케이. 지금은 시간 제한이 없거든요. 시간 제한이 없다고. 빨리 너가 이겨. 윤비. 윤비. 윤비 이겨라. 윤비 이겨라. 윤비 이겨라.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술래가 제일 좋은 거네. 팔을 뻗어요, 팔을. 얼른만 씹혀요. 이거 안 끝나. 네.